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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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난다 왔는데 하다닥 거리길래 대박 어떡해 퀴즈 퀴즈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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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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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인가 봐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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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국립극장에서 축제가 있나봐요. 오늘은 음악교육 첫째날이에요. 지금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축제 광고?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대망의 음악교육의 날.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거 지우고 칠판 한 번 세팅을 해야 되겠다.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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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한클래스 수업 끝나고 오늘 키보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기 현지에 있는 키보드가 그래가지고 제 숄더 키보드로 다행히 숄더 키보드 연결해서 하긴 했는데 진짜 식겁했어요 진짜 저는 가르쳐주고 싶은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막 그 학생들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천천히 정리를 하면서 즐기는 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무튼 아 진짜 조율 피아노 조율하는 것보다 이 교육이 더 어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조금 떨려요 무튼 다음 수업까지 1시간 남았는데 밥 먹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이팅! 스크림 엠이 스크림 엠이 스크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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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이제 숙소에 와 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전 극장장님이랑 식사를 할 거에요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근데 네팔이 2년 전이랑 정말 다르게 음악적인 게 좀 더 자랐다고 해야 되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거 같아요 감각도 좋고 오늘 저랑 같이 어떤 아이랑 잼을 했는데 진짜 저도 재밌더라고요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진짜 그냥 즐겼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 또 제 숄더 키보드 갖고 갔잖아요 근데 아이가 한 번도 쳐보지 않았을 거예요 키보드 건반 자체를 근데 막 누르는데 이 아이도 감각이 너무 뛰어난 거에요 음악적인 감각이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런다 진짜 네팔은 흥도 많고 전체적으로 진짜 음악 교육만 잘되어 있으면 진짜 누구보다 잘할 텐데 네팔은 흥도 많고 전체적으로 진짜 음악 교육만 잘되어 있으면 진짜 누구보다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저도 공부하고 그래서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 이제 내일이 마지막 이제 정말 내일이 디데이인데 빅데이 내일이 진짜 디데이인데 아 이제 제 맡은 업무를 해야죠 피아노 조율을 이제 해야죠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카메라를 끄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기가 네팔 술이래요 잘 먹겠습니다 아 엄청 세다 먹었어요? 이거 이거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수 있어요 여기 에피타이저래요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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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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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